비가 옵니다. 비가 오고 제가 이거를 배워야되는데 중간에 맨대로 집어넣는 걸 배워야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장식하고 있다는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아쉬운지 바지컷에다가 비꽃이 나 다라나라 이때 배기놀다 아저씨 아저씨 부인은 거기 추게도 못있네요 아저씨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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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보고 여기에 온다는게 중요해요 맞아요 저기 지구에 저희한테는 반대편은 아닙니다 반대편은 아닌데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남쪽에서 제축으로 지구에 저희는 좀더 남쪽이고 뉴질랜드는 적도에서 조금 더 미치죠 그래서 한참 더 내려가야지 남쪽인거죠 문다른게 중요하죠 내가 남북을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런거죠 내매도 진짜 세상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거니까요 이 의사가 논문을 만사에 조작한거 같아요 약사는 약사들에게 일권논문을 뭐 어떻게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만들고 북한을 끌어들이고 뭐 이러는거 같아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러나 지식인들은 아주 똑똑하고 다 살아있어요